지금 낭구매실 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농장에 오니까 매실 향기가 아주 가득 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년 이렇게 좋은 낭구매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잘되어 있어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예약을 받아놓고 이제 일정량이 되면은 이제 딱 문을 닫고 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실은 요렇게 낭구매실 지금 20일부터 출하는데 오늘이 26일 7일이에요 27일 근데도 아직도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노란 빛깔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도 햇빛 안본 것들은 이렇게 초록초록 입니다 초록초록 그래서 초록 초록도 있고 보십시오 초록도 있고 햇빛 받는 부분들은 저렇게 빨강 빨간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예 낭구매실과 홍매실과 또 청매실과 여러가지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쁘고 알록달록한 이런 매실을 이제 올해부터 예약을 받아서 내년에 여러분들께 좋은 매실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